2023년 4월 1일 어느 날 그날은 만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우절의 거짓말같이 캐슬리가 나오게 된 엄금진 시발 이야 캐슬리 51레벨 지린다 야 51레벨 캐슬리는 얼마나 세일지 보겠습니다 캐슬리는 얼마나 강할지 안녕하세요 가자 꺼져 꺼져 개센데 3% 깎았어 보여준거야 대게들도 얼마나 센지 크게들만 센게 아니란 말이야 대게들도 개세잖아 왜 못죽이니 아니 원래 원딜이 있으면 서포터도 있어야 돼요 뒤에 서포터 캐슬리가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곳 이게 별바다가 진짜 어려운 스테이지였어 고생 고생을 해야지 깰 수 있는 스테이지가 별바다였어 보여줄게 캐슬리가 얼마나 센지 불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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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잖아 어 잠깐만 야 야 야 미치 미치